안녕하세요 어플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앱스토어를 일본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apple.com.jp로 접속해주세요. 이곳은 apple.com의 일본 국가 사이트입니다. 웹페이지 접속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웹페이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일본 국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웹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가방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 메뉴인 로그인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가장 아래쪽에 애플 아이디가 없는 경우 아이디 만들기 이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다음 이름을 입력해주는데 여기서는 영문으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국가는 일본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참고로 이메일은 네이버 메일이 아닌 주이메일로 입력해주세요.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 대소문자가 둘 다 포함되어야 하며 숫자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주시고 다음은 전화번호 입력.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한국국가로 변경해줍니다. 전화번호는 본인의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다음 인증방식은 sms로 선택. 아래 이미지에 보이는 문자를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문자입력이 완료됐으면 완료버튼. 여기서 문자입력을 한 번 더 해주고 완료. 이제 이메일 인증과 휴대폰 인증 두가지를 진행해줘야 하는데요. 그 첫번째 이메일 인증입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세요. 다음 휴대폰 인증입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자 이제 일본 계정 애플 아이디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완료. 로그인. 정상적으로 잘 로그인이 되었고 이제 앱스토어를 실행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계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서 로그아웃을 해줍니다. 다시 가장 위로 올려보면 새롭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생성했던 일본 국가의 애플 아이디를 입력해줍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주고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인증.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보시는 것처럼 앱스토어에 계정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확인. 일본 국가 이용 약관의 동의. 그리고 다음. 지불 방법은 none으로 선택하고. 다음. 청구 이름에 일본어로 이름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이름을 일본어로 입력하는 방법은 일본어로 이름을 변환해주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 역시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나와있는 김사랑 카타카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성과 이름 변환이 되었죠. 성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다음. 이름을 복사해서 이름에다가 붙여넣기.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서 청구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본 국가 주소는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됩니다. 첫번째. 아까 복사했던 이름을 붙여넣기 할게요. 두번째도 붙여넣기. 세번째. 붙여넣기. 네번째. 네번째는 선택하는 항목이죠. 가장 위에 있는 걸로 선택해주겠습니다. 다음. 이곳은 숫자를 적는 란이기 때문에 숫자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줍니다. 다음. 전화번호. 아무거나 입력해주세요. 전화번호 입력까지 완료되었으면 다음. 눌러줍니다. 애플 아이디 완성. 계속을 눌러주시고 확인. 한 번 더. 자. 앱스토어. 일본 국가 계정으로 설정이 완료되었죠. 이제 지금부터는 일본 국가의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구요. 지금까지 어플립이었습니다.